겨울 끝자락, 쌀쌀한 바람을 맞으며 청양을 찾았습니다. 그냥 뭐 충청도하고 청양. 정말 아름다운 고장, 우리의 청양인데요.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곳이 지난해 수해로. 이 제방이 무너졌던 자리입니다. 이번에 비가 가장 많이 내린 곳은 충남 청양군입니다. 마을을 감싸고 있던 제방이 무너지면서 논밭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쏙대밭이 돼버린 다섯 개 마을. 주민들은 그때 상황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고 합니다. 이 물이 엄청났어요, 물 양이. 제가 한 3분 만에 왔는데 벌써 저도 차가 침수되고 맨몸으로 도망쳐 나왔으니까요. 대방이 터졌다는데 안 믿었지. 다 피난 거라 그래가지고. 웬일이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을에는 수마가 핥히고 간 흔적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대부분의 농가가 복구 작업을 통해 힘들지만 조금씩 희망을 싹 틔워가고 있었습니다. 통화 안 한가부다. 이야, 이거. 여기 보면 이제 수확해도 될 만큼 토마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수확하는 날입니다. 대추밥을 토마토입니다. 아니, 세상에. 모양이 대추처럼 생겨봐요.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사윤 씨, 얼굴만에.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다 가려지긴 하겠어요. 정말 컸어요. 그런데 이 토마토가요, 크기만 큰 게 아닙니다. 너무 맛있는데. 어쩜 이렇게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데요? 어렵게 농사 지은 건데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먹어야 힘을 내서 일 좀 넣으니까. 이게 진짜 맛있었나 봐요. 네, 그렇죠. 그만큼 얼마나 피 땀을 흘렸어요. 이분은 고향 마을로 내려온 지 3년 만에 수해를 겪고 이듬해 또다시 피해를 입은 거라는데요. 어렵게 닦아 놓은 터전을 연이어 잃는 그 심정이 오죽했을까요. 지난해 그런 난리가 있고 나서 후회 안 하셨어요? 했죠. 다 그만둘까 이렇게 포기 많이 했죠. 그래도 다시, 다시 해야죠. 이 하우스 자체도 나이 그렇지 이게 설치하고 이런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15동 중에 복구는 4동 했고요. 지금 10여 동 정도를 지금 지금 짓고 있습니다. 다 은행 빚이죠. 이렇게 다시 잘 자라나 이 토마토가 가장 큰 위안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청양의 토마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어쩜 이렇게 예뻐요. 그렇죠? 진짜로 아기같이 예쁘다. 우와, 예뻐, 예뻐. 이 송이 저 송이 닦고 송이 향기가 붕겨 나온다. 이 토마토, 저 토마토, 저 토마토, 이 토마토. 방울 방울 맺혀서 우리 사장님 부자 되게 해다오. 얼씨구 토마토 좋다. 씹고 싶다. 씹고 싶다. 어디. 상희 씨. 네? 얼마나 땄어. 다 먹는 거 아니야, 지금? 지금 올바라 땄는데, 지금. 많이 땄어요. 아니, 진짜 크게 땄다고요? 어. 아니, 우리 구박계 발전을 위해서 누님 귀노하시고. 구박계는 제가 접수해 버렸으니까. 아, 진짜 장난 아니에요. 소질이 있어. 귀노하셔요, 누님. 그럴까? 그렇죠. 우와, 진짜 진짜. 아이고, 어리야, 아이고, 어리야. 그런데 이게요. 토마토 하나하나가 다 시름을 덜어주는 효자다 생각하니까. 도무지 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렇게 두 분이서 오셔서 노래도 해주시고 해서 아주 너무 힘이 납니다. 아, 세상에. 네, 힘내십시오. 긍정의 힘! 파이팅! 자, 다음으로 향한 곳은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수박 농가였는데요. 이제 막 조그만 수박에 꽃이 피었습니다. 너무 귀엽죠? 이야. 이건 언제 심어서 이만큼 자라는 거예요? 1월 25일에 심어서 한 저희 예상은 5월 15일 전에 땄으면 좋겠는데. 이제 수정이 최고 문제죠. 수정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수박이 안착을 할 거예요. 지난해 수확까지 단 열흘을 앞두고 침수된 부부의 비닐하우스. 자식같이 애지중지 키운 수박을 한순간에 잃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살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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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전엔 아무것도 없고 진짜 하우스 새로 짓기 전에는 정말 힘들었죠. 이렇게 일본 오신 것도 진짜 기적적인 일이네요. 이제 얘를 이렇게 갈르는 일을 해야 해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제 터널을 두 개를 만들어야 해요. 이 위에 비닐까지 덮어주면 아기 수박이 우럭우럭 잘 자랄 수 있는 따뜻한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한 번은 이쪽에. 한 번은 이쪽에. 네. 여기다가. 남상일 씨 이해는 한 거죠? 네, 네. 자, 이번에는 제가 솜씨를 좀 발휘보려고 분명 그랬는데요. 저요? 저게 힘들어요. 나는야 흙에 살리라. 아니,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수박이 자라기 좋은 온도로 늘 맞춰주다 보니 하우스 안이 진짜 덥긴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더운데 시원하게 음료수 한 잔 하시고 가세요. 온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보. 몸이 좀 말랐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 어우, 맛있어요. 다시 시작할 엄두가 안 났을 것 같아요. 저희 식구들이 한 일주일 동안은 여기 이렇게 잠긴 다음에. 여기 오질 않았어요. 오면 수상하니까 다 무너진 상태에서 막 있으니까. 그리고 손도 못 대고 있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뭐 사람이라는 게 다시 살게끔 마련돼 있으니까. 어떻게 살겠죠? 네, 그럼요. 얘들은 더 좋을 수 있어요. 오히려. 새 질이고. 비닐도 새 거고. 네. 그러니까 더 잘 자라는 거. 그러니까요. 이야, 세상에. 이 와중에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희망을 찾는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다시 한번 힘내서 남은 일도 빠르게 해치웠습니다. 하우스를 어서 다시 재건해 보세요. 어롤롤롤롤 상사디아. 수고 많으십니다. 우와, 다 했다, 다 했다. 수고 많으십니다. 와, 뿌듯하네. 마침내 수박 터널도 완성. 이 안에선 앞으로 얼마나 예쁜 희망들이 피어날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더 주는 것도 진짜 고맙죠. 저희가 너무 감사합니다. 대풍년이들 위를 저희도 기원하겠습니다. 아이고. 박예리 남상일표 수박이 나오겠네요. 네. 수박들이 아주 쑥쑥 자라 함박 웃음꽃을 안겨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왔다. 그냥 갈 수가 있느냐. 그냥 갈 수 없잖아. 노래 부르고 춤추면 오다 나 가세. 저기 온다, 저기 온다. 어? 저거, 저거, 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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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예요, 저거. 이게 뭐예요? 뭐긴 뭐예요? 우리 청남년 농민들을 위해 준비한 깜짝 선물이죠.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야, 저희가 진짜 포스터도 직접 붙이고. 꼼꼼하게 또 양면 테이프 부르다가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활짝 꽃 피우길. 감사하게도 추운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무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군요. 정말 추운 날씨였는데. 여러분께서 사랑해 주시는 여섯 신의 고향이 정말 30년 넘게 방송되면서 8,000회를 맞이하거든요. 그래서 여섯 신의 고향도 다시 한번 활짝 꽃 피우고 우리 청양의 청남년 우리 농민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삶도 앞으로 활짝 꽃 피우시라고 공연 준비했는데요. 즐기실 준비 되셨나요? 잠깐이라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마음 편히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덕분에 그래도 다들 웃으셨네요. otchet2. 네요. 아, 어르신들이 정말 흥이 많으십니다. 팝핀현주절이가 나는 저 춤사위. 아, 저도 정말 신났습니다. 아이고, 저 심장입니다. 두 분의 소리에 정말 시름을 좀 훌훌 털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전신을 늦은 않다, 전신을 늦은 않다, 정전에 왔던 강설위다.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어이씨구. 좋다. 잘한다. 들어왔네, 들어왔어 강설위가 들어왔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허긴 이들도 청춘판서 장남으로 가시도 감사받아 고통한 꿈에 달려서 가득으로만 나섰네 각설으로만 나섰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노래하는데 콧물이 나가지고 그동안에 힘든 시간들 여기 막 막혀있던 그런 것도 좀 내려간 것 같아요 쏙 내려갔어 쏙 내려갔어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어디까지 갔어 발밑에까지 갔어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처럼 매일매일 신나는 날만 되세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힘내세요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힘을 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순간 함께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정말 즐거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오셔서 이 춘 날씨에 오셔서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했어요 사랑합니다 여섯시의 고향 사랑해요 청양이 다시 한번 활짝 꽃피우는 그날까지 저희 여섯시 내 고향도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